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이트로드 210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링 마스터 주얼링 실버블라설링 결속의 반지 결속이 안되어있군요 성배 골든클로버 보보공의 공뎀짜리 삼추옵의 보공 10%의 데미지 4% HP 2000짜리 위소울 피방돔이 오랜만에 오는거구만 5회 42주 렉커네이터 9회 추옵의 AD 2줄짜리 어셋인 보니 12포 4회 39 작 좋군요 상위 5회 48 1.5줄 아 이것도 1.5줄이군요 5회 48 6회 45 아 두줄같지 않은 두줄 오케이 5회 50초 08에 럭 5 올른 17성 15숄더 대아시도스 엠블렘 파사부 치프케이프 치옵은 다 잘 들고 왔네 에디가 다 1.5줄이군요 1.5줄이군요 음... 한달에 15만원씩 지르고 안좋은템을 갈아버리려고 한다 아 유니온 이거 바꿀줄 몰라서 그러나 요거 움직이면 바꿀수 있습니다 아 현재는 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 그렇고 아 유니온과 링크는 좀 키워주시면 좋을것 같구요 고객님의 추천드리는 사은품으로는 보조무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잠으로 해가지고 지금밖에 끌어올릴 타이밍이 없을것 같고 요 두개는 바꾸고 아 그렇네요 17성 못당한건 17성 달고 이제 유잠으로 일단은 올린 다음에 해야될것 같습니다 귀걸이는 사는게 낫겠죠 3개는 사고 장갑은 레전쓰는게 좋아가지고 참 애매하긴 하네요 선택해볼만할것 같고 요잠이야 유니크 잠재 있으니깐 해볼만한건데 나머지야 이제 아시지요? 아 그렇습니다 요렇게 될것 같구요 반지는 일단 마이스터링 쪽으로 생각하구요 아 그래야될것 같습니다 뭐 굿세트 가고싶으면은 고귀한 EPI 번지가 들어오면은 굿세트가 되겠네요 일단 대화시도서를 쓸거니까 나중에 귀걸이를 바꾸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아뇨아뇨 요새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이..이..이..이..그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아 현재는 마감된 상태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작은 10성 이상 가야되니 아 스타버스요 아뇨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음..이 정도면은 카벨룸 잡을만하지 않나요? 다 되겠구만 그러면은 보조무기를 바꾸세요 이것만 바꾸면 될거에요 아 이것으로 맞춰도 괜찮겠습니까 템 일단 요렇게고 안좋은걸 먼저 바꾸는게 제일 좋으니까 음..보조무기만 바꾸면은 쉽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어.. 17성과 유잠을 해야되는데 지금 스타버스 이벤트는 없으니까 차라리 유잠을 먼저 하는게 낫지 않을까 어.. 유잠을 먼저 까는게 될거 같은데 어.. 이벤트 봤는데 좋죠 근데 자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꼭 근데.. 바꿔야되는건 아니니까 보조무기지 보조무기 아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